독특한 흑백 줄무늬가 특징인 얼룩말은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만 서식하는 야생말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친숙한 동물이죠. 얼룩말은 주로 사바나 초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식 동물이며 예전에는 얼룩말의 줄무늬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얼룩말은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류는 과거부터 얼룩말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초기 인류를 포함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크고 강한 포식자들이 많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 공격적일 수밖에 없어 가축화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얼룩말의 뒷발차기는 매우 강력한데 제대로 맞으면 사자로 직사한다고 합니다. 얼룩말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며 가장 위협적인 천적인 사자와 강가에 서식하는 나이라고 합니다.